여러분 안녕하세요 몽치아빠 떨구 입니다 자 오늘은 몽치랑 놀아주기 위해서 미루를 만들거에요 그만해 자 오늘 잘 탈출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도 하구요 자 일단은 미루로 한번 만들러 가보실까요 가자 몽치아 그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미루를 만들거야 미루를 만들거야 미루를 만들거에요 미루를 만들거에요 내가 고만가 미루를 만들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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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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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